어어 이거이거이거 테마터면 질렉스 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살았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오케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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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피지야 너를 배려해야 배려해야 하는데 피지에게 피지가 억울한 점이 있을 수 있어 어 레드 없음? 야 루시안 레드 없다고 해서 블루 너가 먹으면 안됐나? 루시안님? 최선을 다하시는거 같은데 큰일났네 아하하하하하하하 이 친구 이거 어 레드 없다고 블루 먹으려고 했어 여러분들 이거 다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평가가 바뀌어야 합니다 신용평가 지금 달라져야 합니다 누가 잘못된겁니까? 피지를 욕했던 사람 누굽니까? 다들 여러분들 자신의 머리털을 부여잡고 반성하십시오 진정한 악마는 저기있습니다 어? 진정한 악마는 저기있어요 어 상당히 지금 한번도 못먹었다는 쟤는 내가 블루를 한번도 못먹었다는 사진을 모르고 있어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고 있다고 지금 루시안의 페이지땜에 화난겁니다 루시안의 페이지땜에 화난겁니다 왜왜 왜 내가 어 왜 내가 3학년 칠반에 어 김유한하고 어 이상철하고 둘이 싸웠는데 왜 옆에서 구경하던 내가 내가 아구질을 맞아야되냐 이말이야 나는 구경만했는데 가자 순간이동을 써요 이었 어 이거 좀 죽여볼까? 순간이동으로? 조심 조심 으오 ќ 으허허허 으으ύ 으 다행이다 어어 난 몰이가 나가 끌릴준 알았거든 내가 끌렸네 오케이 학습 교재훤님 감사합니다 빼전멸이에요 형 빼전멸은 아니야 오게요 슝 피하고 슝 피하고 오케이 여기서 칼났다 이거 못 죽이면 안돼 칼났다 오케이 굿 제발 제발 골드 카드 블루 카드 카드 중에 카드 오케이 오케이 카드 중에 카드 어머니 시가 삐용 엄마 카드 오케이 날아간다 엄마 카드 역시 엄마 카드의 사거리는 3m 오케이 보통 카드가 비교를 필요한다 레드 카드 오케이 굿 나이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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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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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 오케이 가자 야 야 큰일 났다 야 도망가 도망가 큰일 났나 큰일 났나 도망가 도망가 아 연세대 경제학과님께서 별풍선 200개를 아 감사합니다 혹시 고3인데 연세대 경제에 입학을 빌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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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신에게 비나이다 제발 연세대 경제학과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거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연세대 경제학과 어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만약에 불합격하면 제 매니저로 취직하세요 동생 연세대 경제학과 대학생이시라고 연대 경제단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분이 나한테 별풍선을 전에도 주셨었죠 기억합니다 연대 경제님 전에도 제가 연세대 관련된 드립을 쳤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당신을상식을 잊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제 Somn 으억 막아줘 오케이 좋아집에가자 집에 RPM 집에다녀 와 형 18킬 줄 18킬 준 관여율 킬 관여율 100%에요 펄하하하아악 겁나 놀라워 이렇게 잘할 cooled야 다음 초반분도 기다려 순간이동 좀 이용하게 이용가치가 있어 순간이동은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다 쓰면 안돼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간다 간다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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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오케에잉 아ㅏㅇ!!! 존이야 쓸 걸 그냥 아하ㅏㅓㅇㅌㅓㅇㅓㅇㅇㅇㅓㅇㅇㅇ 하쿠나 마타타 모두 떨쳐버려 근심 버리면 캐리해요 하쿠나 마타타 룰루아 모르가나 아악!!! 안돼!!! 번지점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피즈가 여깄네 오 좋아좋아 피즈가 여깄끄만 피즈가 제발 하늘이 있죠 하늘이 있죠 피즈에게 피즈가 뒤로 뒤로 지금 침투합니다 피즈가 피즈가 더 많아 많아 둘 다 넌 많아 많아 없어 둘 다 둘 다 넌 많아 간다 간다 얘는 아마 죽을거야 얘는 살아날 수 없어 솔직히 말해서 얘는 살아남기 힘들어 어? 얘네 왜 딜 안넣지? 둘 다 잡을 수 있는데? 딜러오면? 오케이 됐다 이건 됐다 앗 자 이거 자 이거 맞으면 안돼요 오케이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됐습니다 살렸죠? 됐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자식아 잘해라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다 블루를 먹으라고 하는데 큰일났어요 루시안도 지금 눈이 번쩍했습니다 블루를 찍는거 보고 어? 나도 가야지? 이럴수도 있어요 조심해야합니다 누군가 오고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전부다 드디어 타벽에서 벗어났습니다 드디어 공명정대한 눈으로 우리편이 어? 우리편이 지금 판을 보고있습니다 너무나 이것은 잘된 일이에요 어어 드디어 사람들이 정신차렸어요 집에좀 가겠습니다 집에가서 영약좀 사껴요 영약 영약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저 기주에 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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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브님 기지배 이 기지배 이 기지배 어 이 기지배 내가 아는 기지배야 죽이는걸 즐기는 기지배지 잡아야해 잡아야돼 가자 흐헤헤헤헤헤 리브님 지옥에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아이코 오지게 염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자크님 생각이 변하셨나보네 자크의 마음은 탈 때 자크님 공중에서 에이 점멸 내가 어디갔을까 버려 으아 자 존냐 아하하하하하 이것이 바로 존냐 영양 오케이 어 한타가 끝난 후에는 힘이 듭니다 땀도 나고요 아 땀 닦고 아 이렇게 물도 마셔야죠 영양 먹었습니다 크으 아 시원하다 오케이 어 룰루 살았어 우리 이득 엄청 맞다 나의 판단이 정확했네 그러면 룰루는 정확히 탈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대로 억제기까지 밀어 아주 좋아 아주 나이스야 좋아 야 이거 도와주자 가자 루시아나 좋아 그대로 가자 고고고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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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6초 궁 6초 피하고 오케이 일단 지금 궁 쓰지마 지금 훅어봐 좋은거 없어 뒤에 그레이브 저 따라오긴 하는데 어차피 이거 일망타진이야 어차피 이거 일망타진이고 오케이 기다려 살아야돼 살아야돼 제발 존냐 하아아 오케이 굿 나이스 야 애니비야 어딨어 야 애니비야 아야 이거 애니비야 어허이 애니비야 애니가 키우는 새 이름은 애니비야 하하하하하하 야야야야 딜러 딜러 그렇지 나이스 그렇지 오케이 아허이 어허 너무 아깝네 이거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당 걱정마 걱정마 내가 살아나면 혼내줄게 용 뺏김 킥킥킥 여자친구만 암 안 뺏기면 상관없어 응 좋았어 하하하하하하 아 역시 며칠임 2007년에 헤어졌어 어 헤어졌어 아 하지말자 좋아 진짜 장지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고고고 좋아 이거니 저거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은 운이 있어 어어? 야야 너 왜 그렇게 오오 지존쌌 어어 오오오오오오 세상에 지존이 단아달하면 너가 지존이야 어어허 뭐야 야 너가 미드냐? 너 왜그래 뭐야! 왜이렇게 세! 피즈캐리인가요? 무슨 피즈캐리야? 어! 피즈랑 특패킷 동시캐리지 손에 손을 잡고 우와아! 꼴리카드! 리브님! 리브님! 예쁘니! 예쁘니 달리기도 빠르네 다 채운동 열심히 하셨나봐요 오케이 가자 내륙을 밀자 얘들아 나 블루카드라 이거 아앍! 오케이 피하고 오케이! 나이스! 이걸 노렸지! 룰루의 궁극기와의 연계! 이것을 위해! 지금! 미니아드 이거 참았다! 도망가! Q를 일단 벗기고 오케이! 아하! 아깝다! 아하! 아깝다! 민 돌고래 도망가! 민 돌고래야! 돌고래야! 도망가! 루시안! 루시안! 아하이! 까비! 얼마야 얼마야? 1700원? 300원이나 더 모아야 되는군! 오케이! 오! 이거! 가까워졌어! 오오! 굿! 헬멀님형 키키점님 감사합니다. 즐겁고나님께서 별풍선 10대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그대로 끝내버려! 기회가 있을 때 끝내야돼! 그렇지!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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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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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고 끝내버려! 쓰레시 나오! 리브리! 립!은 17초기 때문에 더욱더 박차를 오! 잠깐만!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왔다! 타이밍 왔다! 언제살라! 15초!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아 끝났구나! 아하! 아!! 내가 끝내고 싶었는데 아깝다! 헬멀님형 킥비점님 감사합니다! 고마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순간이동 내가 이날 이때 것을 위해 어? 아껴난 순간이동을 지금 썼어도 돼! 누구캐리입니까 에브리빠리 누구캐리입니까 입을 모아 말씀 아하 상급 또라이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감사합니다 상급 또라이님께서는 알았구나 100% 특패캐리다 별풍선 100개를 상급 또라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요 아하하하하 나이스